5월 11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온라인시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미 백악관 미 실업률 20% 넘을 수도 있다 입니다. 10일 케빈의 씬 백악관 경제선임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오후 6월이 실업의 고점이 될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20%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스티븐 무니신 재무장관도 일자리 지표는 아마도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리 커들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5월 수치 또한 매우 나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미국 실업률은 14.7%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로 폭등했습니다. 미 백악관에서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자 3천만 명, 코비드19 확진자 120만 명, 사망자 7만 명. 이 숫자가 오늘날 미국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와중에 트럼프는 10일 이른바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을 맞으며 코비드19로 더욱 통일된 국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주의는 가장 고도화된 착취사회입니다. 자본가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손에 쥐고 노동자 민중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합니다. 모든 부와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 민중들은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결코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1%가 99%, 나아가 999%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애국심을 자극해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기만입니다.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공황을 자본주의의 불치병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경제공황은 노동자 민중의 착취 때문에 생겨납니다. 경제공황이라는 위기를 틈타 자본주의 사회는 체계적으로 99대 1의 사회를 999대 1의 사회로 탈바꿈합니다. 착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이 분노해 세상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온라인 시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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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